잠깐만 얼굴 좀 체크 좀 하고 Not bad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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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청년 다방 떡볶이 깻잎 순대 세트 2인으로 시켰고요 매운맛으로 시켰고 한라봉에이들 단무지도 있고 여기에는 감자고 매콤 고추 통통 오지겅 돌돌김말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잘 먹을게요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의 청년 다방이 함께 해주신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여요 면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봐봐요 여러분 와 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좀 맵다 매운맛으로 시켰거든요 음 음 와우 이렇게 이렇게 짠 음 와 이거 감자튀김 왜 이렇게 맛있어 음 나 지금 어때 근데 거울로 봤을 때는 좀 못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매력에 빠지셨나봐 어떻게 참 음 아니 저번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액정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잘생긴 거야 그냥 어느정도 비춰진 실루엣이 좀 멋있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저거 멋있는 거 같다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뻔뻔하게 나가라고 해가지고 뻔뻔하게 나가려고 하이 가이즈 아임 세영 땡큐 소마치 포 커밍 투데이 앤 아이 프리페어 떡볶이 프라이즈 이건 치즈프라이즈 벱 오렌지 에이드 고추치킨 먹었어 오우 이거 좀 약간 19금 인데 여러분 쎄다 아하 실했어 실했어 고추가 맛있어 와 여러분 이거 빠다밥이라는데 빠다밥 음 음 라방이 막 더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제가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이제 라방 아까 말씀 제대로 못 드렸는데 목요일마다 라방 할 거예요 오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소스가 대박이다 음 안경 좀 쓸게 좀 잘 안보여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안경 두스 그 없어요 없는건 비밀이에요 안경 알이 없어요 사실 사형님 취미가 뭐예요? 저 취미요? 취미.. 요즘에는 취미 운동 뭐 자전거 타거나 오전에 운동 헬스하고 어 막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3가지 한식 좋아요 한식 구독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구독자 오르지 않을까요 한 벌에 막 다이나믹한 거는 원하진 않아요 좀 배부른데 나머지 이거 3개만 먹고 그만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고 청년다방 떡볶이 먹어봤는데 진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라이브 방송때 봐요 안녕